자, 갑니다! 하나, 둘, 잡아! 자, 붙어! 자, 뒷사람 붙어! 땅, 땅, 둘, 둘 하나, 둘, 하나, 둘, 둘 자, 뒤에! 땅, 땅, 둘, 오케이, 준비! 하나, 둘, 잡아, 잡아, 잡아! 또, 둘, 자, 간다! 땅, 나가면서 치고! 자, 때리고, 반대, 준비! 하나, 둘, 잡아! 뒤에! 허리는! 뒷사람이 때리러 가면 앞사람은 나오고 이 사람이 잡으면서 쪼여 들어가죠, 이렇게 앞쪽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같이 들어오는 거야, 여러분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움직이는 거지 뒷사람이 때리러 나가면 이 사람도 나가고 이 사람이 잡으면서 오면 이 사람도 같이 뒤에서 쪼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벌어지면 안 돼요 벌어지면 여기가 다 뒤는 거예요, 이쪽 네, 이쪽 사이가 자, 그냥 뭐 기본적인 거 해요 뒤에서 때리고 앞에서 잡으면 반대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뒷사람이 치고 들어오는 걸로 하죠 어디로 빠져나갈지는 몰라요 네, 근데 빠져나가는 걸 가정하고 뒷사람이 치면서 앞에까지 들어와서 마무리 시키고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 또 빠져나가겠죠? 중앙에서 그러면 그냥 가는 걸로 자, 갑니다 하 둘, 하 둘, 둘 둘 둘, 둘 쭉 자, 때려 둘, 하 둘, 하 둘, 하 둘, 둘 셋, 넷, 쭉 자, 준비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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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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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뒤에 둘, 온다 둘, 하나 둘 자, 하나 더 하나, 둘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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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땅, 뒤에 쭉 온다 쭉 위에서 둘 다시 쫓아가고 하나, 둘 땅, 땅 다시 둘, 잡아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둘, 땅, 둘 둘 하나, 둘 잡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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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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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둘, 또 둘, 둘, 둘 간다 쭉 쭉 위로 늦어, 늦어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잡아요 잡아요 잡고, 간다 둘 둘 빵 일단 때리면 준비하죠 이렇게 딱 앞사람이 잡았어요 자리를 잡죠 같이 움직인다고 움직이다 빠져나갔어요 쫙 빠져나가면 공이 이리로 쭉 하고 빠져나가죠 자 이거예요 근데 종하위님 봐봐 쭉 빠져나가면 그 공을 쭉 보고 있다가 공이 이쪽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를 쫓아가려고 이렇게 이 자세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보고 있다가 들어가요 하고 때리고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보고 오면 이렇게 무너져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치고 준비하고 점프 안 해도 돼요 스텝 밟아서 정확하게 딱 디디면서 마무리하고 있으면 돼요 앞사각이에요 앞사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앞사각 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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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중요한 거지 거리는 뒷사람이 때리러 가면 네 앞사람은 나오고 이 사람이 잡으면서 쪼여 들어가죠 이렇게 앞쪽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같이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움직이는 거지 뒷사람이 때리러 나가면 이 사람도 나가고 이 사람이 잡으면서 오면 이 사람도 같이 뒤에서 쪼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벌어지면 안 돼요 벌어지면 여기가 다 비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사이가 네 자 수비해봐요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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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 자 뒤로 올려요 뒤로 자 뒤로 올려보세요 자 뒤로 올려보세요 자 뒤로 올려보세요 그렇지 뒤로 뒤로 올려보세요 다시 뒤로 올려보세요 뒤로 앞사람이 잡은 거예요 뒤로 올려가요 뒤로 음 아 으 아 으 으 으 으 번 어집 편해요 올리기 편하냐구 올리기 편해요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불편하죠 올리고 싶어도 잘 못 올리는 거예요 앞에서 조이기 시작하면 그게 그래서 공이 이쪽으로 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거를 내가 친다 한들 진짜 제대로 맞아야 가지 안 그러면 중간 쪽으로 많이 떠요 그리고 선수들은 그걸 띄운다 한들 선수들은 띄운다 한들 또 얻어 맞을 걸 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틀어내죠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앞을 지키면서 들어오고 돌면서 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앞에서 잡기 시작하면 거의 이 앞쪽 사각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이게 늦으면 안 돼요 게임할 때는 실전에서는 빠져나가는 게 지금 제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때리면 뒷사람이 붙어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빨리 자 갑니다 하나 둘 잡아 자 붙어 자 뒷사람 붙어 땅 땅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자 뒤에 땅 땅 둘 오케이 준비 하나 둘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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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둘 자 간다 땅 나가면서 치고 자 때리고 반대 준비 하나 둘 잡아 뒤에 둘 둘 둘 잡아 잡고 잡고 반대한다 땅 땅 나가면서 치고 준비 하나 둘 둘 둘 뒤에 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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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준비하세요 계속 준비하세요 나가시는 분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둘 셋 자 보고 때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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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딱 나가면서 치고 하나 둘 둘 둘 둘 자 나가면서 치고 둘 잡아 또 자 간다 뒤에 쭉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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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둘 강아 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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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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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가는 거야 이거 renew 신빙kum 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